그래 말씀하셔가 오빠는 진짜로 멋있고 용감한 사람이 그러면 오빠는 무슨 말을 하려고? 아 좋았다 네가 와서 대구에버스 출발합니다 가라 이제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정희야 안녕히 계세요 또 보자 저도 잘 못 잤지 죄송합니다 내 얼굴이 부르며 네 똥 안경은 젠 부러졌다 어제 어제 쌌는데 친척집 아주 뭐 그 눈물의 이별이 돼 난 영화 찍는 줄 알았대 무슨 네 이럴 거면 내한테 손준 오빠 주소는 말 날라준 너 네가 마음 아파하니까 네가 마음 아픈 것보다 내 마음이 아프게 더 나으니까 내 마음이 아프게 더 나으니까 너는 손준하고 뱉어지겠네 어째 내가 아침 좀 먹을게 내가 너는 알게 아 너는 고마워 나 너는 내 마음을 내 마음을 너는 납붕 이렇게 너는 나 너는 별로잖아.